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 기간다 유다현입니다.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강동 아산 본내과 원재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자 먼저 손가락 마디 마디가 쑤시고 아프면요.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봐야 할까요? 손가락 마디가 쑤시고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. 손가락 마디가 아픈 원인이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중에서 첫 번째는 손가락을 많이 쓰면 손가락이 부으면서 아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도 무릎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좀 아플 수가 있어요. 특히 노인분들, 연세되신 분들 손 많이 쓰시고 그러고 나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손가락 마디가 아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중에는 갱년기, 폐경기 그 정도가 되면 관절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관절이 괜찮다가도 폐경기 때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면서 관절 통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손가락 가운데 마디가 붓고 아프고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발열감이라든지 피로감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? 네, 여러 가지가 있겠고 일단은 증상을 보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깝다, 아니다라고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엑스레이 상에서 뼈의 손상이나 관절의 손상 그런 게 없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나 류마티스 항체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그 다음으로는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관절에 염증이 있는지 염증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살펴보므로써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아닌지를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요.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치료를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. 네,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올바로 복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.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는 중심이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되겠습니다. 약물 치료 중에서는 크게는 먹는 약, 그 다음에는 주사약이 있는데 처음에는 먹는 약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먹는 약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주사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